오늘의 성공 희망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. 저는 사회를 맡은 포럼 공동대표 김경지입니다. 인사드리겠습니다. 저는 포럼의 공동대표이신 신윤조 의원님의 계회사가 있겠습니다.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 반갑습니다. 지난 번 발기인 대회에 이어서 오늘은 올 10월달 우리나라 대전에서 열리는 세계과학정상회의에 성공을 희망하는 정책 토론회를 갖게 되었습니다.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민정주 공동대표님 정말 애를 많이 써주셨고 또 우리 세정치민주연합의 임재근 공동대표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정어준 부대표님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또 많은 협조를 해주시고 정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성능족, 미광연장, 최양의장과 행조, 대회를 참고했겠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. 과학과 외교의 접목이라는 것은 지난 번 발기인 대회에 상세히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감탄이 줄이겠습니다. 오늘 또 굉장히 바쁜 날 여러분들 모시게 돼서 특히 우리 국회의원들이 들락날락해서 산만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만 아무쪼록 오늘 여러분들께서 좋은 의견을 내주셔서 우리 10월에 세계과학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많은 의견을 내주시면 우리가 또 그걸 국회 차원에서 어떻게 입법이나 제도 보완을 통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쪼록 오늘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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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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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난번 중동에서는 원전, 연구형 원전, 유럽의 수출 사례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얼마 전 중남미 갔을 때도 과학기술 관계로 해서 칠레, 브라질, 콜롬비아, 페루 이런 나라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. 특히 소프트웨어의 진출이라든가 또 천문 관측 관련 협정이라든가 또 교육 관련 우리나라 솔루센티드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과학기술 ICT의 우리나라 위상을 반증하는 것입니다. 그 저변에는 관련된 포트라라든가 관련된 교당부, 과학자들, 기업가들의 많은 노력이 결합해서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. 또 창조형제 모델도 우리나라 과학기술과 기업의 역량을 높이 평가해서 미국에서 러콜이 많이 와서 센터를 만들어달라, 거기에 우리나라 진출해달라, 펀드를 벌여달라 또는 창업 교류를 하자 이렇게 한 것은 결국 우리나라 과학기술 ICT의 역량을 미국에서 많이 입장받고 있는 증거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